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목요일 해외집과틸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명품 사이트에서 프라이벳 세일 나오면서 제품들 초특가에 구입가능합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하이프디시 호주에 위치한 신발전문 편집샵 세일제품들 추가 2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뉴발란스 3위치 6만2천원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컨버스 런스타이크라던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등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가능합니다. 세븐스토어에 뉴발란스 992제품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니엘로 부티크 이탈리아 명품 편집샵 현재 30% 프라이벳 세일 시작돼서 아미제품이라던지 악패스, 메존키친앤, 뉴발란스, 오프화이트 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스톤아일랜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후디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CC 사이트 같은 경우도 프라이벳 세일 시작돼서 최대 50% 세일되고 있는데 메종마르제라 페인트스니커즈 46만원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몽클레어 제품들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70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라던지 발렌시아가 후디,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베트몽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Mr.Potter 사이트 친구 추천 10% 세일받을 수 있어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스튜디오 포바맨투맨 같은 경우 10% 세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좋은 가격 26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왔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ACG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어서 티셔츠 종류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티르 세티르 사이트 현재 아미 제품들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하리코드 나와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로 좋고 도마샵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레이벤 선글라스라던지 현재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니쉬라인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40% 세일되고 있습니다. 신발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글스 사이트 여러 할인코드 나왔고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22%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20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자베 마랑 제품 26% 세일돼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22%, 25% 또는 33% 세일되는 제품도 있고 할인코드 여러개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티즘 사이트 노동절세일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2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페스에 바버자켓 등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사이트 꼼데가르송 15만원 구입 가능하고 한국 직접배송 무료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정보 영상 올라오기 2시간 정도 전에 미리 공유해드리고 있고 많은 직구 고수분들이 답변도 달아주고 계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남겨보시고 여러 정보 파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쿠플러스 채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제가 구입한 제품들 리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통 토요일날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주는 에어태그 구입한 제품 리뷰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미리 구독해놓고 영상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뜰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하이프디시라는 호주에 위치한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편집샵이고 이전에도 추가 세일 나와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호주 달러 190불 리어로는 대략 150불 정도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가격 초특가로 떨어지는 제품들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뉴발란스 327 이 색상이라던지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큰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90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받으시면 호주 달러 72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6만 2천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가 있으니까 신상 제품들 색상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건디 색상이라던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그레이 색상 알록달록한 이런 제품들 전부 다 신상으로 출시된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버스 런스타이크 화이트 색상 9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 세일되기 때문에 바로 80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7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가능하고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들도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 만져서 샌들이라던지 슬리퍼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이미 50%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5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테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클락스 오리지널 제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부츠 같은 경우 90불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일받으시면 7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린 이 색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가지 제품들만 뽑아서 보여드렸는데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코스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발 같은 경우도 7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가능하고 에어맥스 97 제품들도 가격 좋고 살로몬 제품이라던지 컨버스, 반스 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꼭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븐스토어입니다. 세븐스토어 사이트 뉴발란스 992 제품들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미국 달러로 보여지게 되면 미국 달러 303불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맨 위쪽 부분 파운드 설정 변경하시고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로로 보실 때는 230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230유로 이렇게 보시면 31만원 정도 되고 303불 이렇게 계산해보면 34만원 되기 때문에 커런시 변경하시면서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50불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UK 사이즈로 표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사이즈 가이드 부분 둘러보시면 현재 6하고 7사이즈 남아있는데 260mm, 270mm 사이즈 있는 거기 때문에 황금 사이즈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 색상이라던지 트리플 블랙 색상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검정 색상도 사이즈 여러가지 있고 검정 색상에 흰색 7.5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하기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 들어왔을 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뉴발란스 다양한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보여드린 사이트 미드시즌 세일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다니엘로 부티크라는 이탈리아의 위창 명품 편집샵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프라이벳 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제품들 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제품 중에 보시면 이렇게 캐리오버 적혀져 있는 제품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관부가세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금액에 5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미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미 인타르시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할인 코드 입력했을 때 30% 세일되면서 대략 238유로까지 떨어지면서 32만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맞으시는 분들 빠르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캐리오버 적혀져 있지 않은 맨투맨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 170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30% 세일되기 때문에 119유로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16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초특가 금액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패스의 제품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종류들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30%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더블 폭세드 제품 캐리오버 적혀져 있어서 세일 적용되지 않고 다양한 제품들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프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셔츠라던지 후디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한 제품들이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고 261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 받으시면 182유로까지 떨어지면서 24만 5천원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초특가로 좋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검정색상 맨투맨도 있는데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성분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요 제품 가격이 말도 안되는 초특가 20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톤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세일 적용 가능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버리 제품들도 세일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함브라운 제품들도 세일 전부 다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디건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사이즈 전부 다 살아있고 세일 받으시면 63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들 발렌시아가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전부 다 적용 가능합니다. 캐리오버만 적혀있지 않으면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프라이벳 30% 세일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LNCC입니다. LNCC 사이트 현재 마찬가지로 프라이벳 세일 시작돼서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초특가 제품들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LNCC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으로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반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5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메종 마르셔라 독일군 페인티드 스니커즈 같은 경우 사이즈도 전부 다 살아있는데 보시면은 46만원의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빠르게 둘러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페인티드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36만원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 마르셔라 후디 같은 경우 46만원 5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끔가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 계시는데 반드시 아래쪽에 VIP 세일 링크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도 보이지 않는 분들은 LNC 시사이트 여러 곳 구경하시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VIP 세일 해가지고 50% 세일된다고 요런 배너 뜨는데 여기서 클릭하시면 세일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백팩 같은 경우도 3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몬클레어 제품들도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8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요런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8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81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몬클레어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피드러너 2.0 제품 같은 경우 72만원 판매되고 있고 환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발렌시아가 인타르시아 스웨터 같은 경우도 40%나 세일된 87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고 발렌시아가 후리 같은 경우 50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50% 세일되서 53만원 구입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50% 세일되서 5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베트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라던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도 여러가지 있고 원래 세일되면 세일되는 제품들 그렇게 많지 않은 사이트인데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2천여개가 넘을 정도고 35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보테가 베네타 파우치라던지 생노랑 핸드백이라던지 마르니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인기 제품들 포함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사이트입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친구 추천 10% 하리코드 받을 수 있고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브랜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호바맨투맨 같은 경우는 10% 세일에서 제외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0% 세일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부가스에 이미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DHL 빠른 배송 무료 배송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요 금액 최종 비용 됩니다. 호바맨투맨 26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은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을 때 빠르게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원래 오버사이즈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 크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아크네 스튜디오 신상으로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티셔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ACG 구하기 힘든 여러가지 제품들이 입고되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ACG 위저드 티셔츠 현재 들어와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ACG 제품이라던지 이런 제품들 다양한 나이키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와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티셔츠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곳에서는 없는 제품들 이곳에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맨투맨 종류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배기팬츠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아크테릭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 제품들도 10%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다른 사이트들 비교해보시고 구입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최근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띠르라는 호주에 위치한 편집샵인데 이탈리아에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그냥 이탈리아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도 가격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제품 저렴하게 판매되는 사이트인데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요새 반짝 세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는 세일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 가격 전부 다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10% 세일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사이트 제품 이탈리아에서 보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미 제품들 신상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크테릭스 이곳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되고 CP컴퍼니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 10% 세일받을 수 있고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막스마라 제품들 가격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10% 세일되서 현재 많은 분들 구입하고 계시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봤습니다. 조마샵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한국 직접 배송 저렴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네이벤 선글라스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주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그 세일 오늘 중으로 종료됩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우치 가격 아주 좋습니다. 5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지갑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이런 지갑들 240불이면 구입가능하고 남성분들 파우치 남성분들 장지갑이라든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들 전부 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린 금액 특별한 세일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더스데이 기념으로 조금 고가의 악사사리 종류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티파니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불가리 제품이라든지 원래 비싼 제품들인데 많은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버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퀼팅 자켓 45%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버버리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가격 많이 떨어져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카프 종류도 200불 초반대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고 지갑이라든지 가방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도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드 지갑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 둘러보시는 제품인데 345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찌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벨트라든지 핸드백 종류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시계 종류들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가지 제품들 브랜드별로 또는 카테고리별로 모아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피니시라인 미국에 위치한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개 추가되어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나이키 세일되는 제품들만 모아봤는데 지금 요런 제품들 나이키 블레이저 로우 제품 35불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략 4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2090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가능하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요런 제품들 60불이면 구입가능하고 나이키 전체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나이키 제품뿐만 아니라 아디다스 제품이라던지 필라 다양한 제품들 최근에 세일 추가된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콕을 씁니다. 여러가지 할인코드 나왔습니다. 할인코드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이 가장 큰 할인코드부터 넣어보시면서 구입하시는거 추천드리고 이전에는 세일되지 않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맨투맨 같은 경우도 세일되고 있어서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포바 맨투맨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검정색상 그리고 핑크색상 있는데 사이즈 전부 다 있고 1980크론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22% 세일되기 때문에 1544크론에 까지 가격 떨어지고 20만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21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 직접배송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되고 관부가세 미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팔세하는데 EMS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관부가세 복불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부가세 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포바맨투맨과 약간 핏이 다릅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오버사이즈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살짝 오버해서 입으신다면 원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또는 두 사이즈 정도 크게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입으시면 포바맨투맨과 거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집에 포바맨투맨이랑 포바맨투맨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비교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22%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남성분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숄더백이라든지 여성분들 숄더백 그리고 지갑 종류라든지 후디 카드 케이스 등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금방 품절됩니다.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벨마랑 여성분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현재 26% 하리코드 나와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맨투맨 종류들 판매되고 있고 가격 굉장히 좋아지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벨마랑 밀리 같은 경우는 2,090크론에 판매되고 있는데 대략 20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고 보여드린 요 제품 와이프도 아침에 구입했던데 나중에 제품 오면 리뷰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셀 후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리뷰한 영상도 올려드린 적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사이즈 팁이라던지 실제 입은 사진도 위쪽 카드에서 구경해보실 수 있습니다. 22%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겐조 제품 같은 경우는 33% 하리코드 나와있습니다. 어저께 30% 세일정보 안내해드렸는데 더욱더 전에만 금액에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요런 겐조 타이거 맨투맨 같은 경우 계산해보시면 18만원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겐조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고 25% 세일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설명드렸을때보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됐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0% 세일되는 페이지도 있으니까 30% 세일되는 제품들 하리코드 먼저 넣어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복 적용되는 제품들 다양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글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입니다. 컬티즘 사이트 노동절 맞아서 25% 하리코드 아직도 잘 적용되고 사이트 전체 세일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일부 제품들 세일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 제외되는 제품들은 아래쪽 초대링크 통해서 15% 하리코드 받아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컬티즘 사이트 독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됩니다. 마찬가지로 미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EMS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부가세 복불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부가세 거의 부과되는 분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앞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다니엘라 토트백 7만 2천원 정도 구입할 수 있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청바지라던지 이런 것들 전부 다 25% 세일되기 때문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추가 10%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버 자켓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7 자켓이라던지 다른 곳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화이트라벨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왁싱 자켓들 만나 볼 수 있고 CP 컴퍼니 신상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라이탁 제품이라던지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티셔츠 종류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10만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25% 세일받으시면 7만 5천원 정도면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틴노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벨트 종류들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블RL 제품도 청바지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더블RL 티셔츠 종류들 많이들 구입하고 계시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투시 제품들도 아직도 맨투맨이라던지 오자 종류들 남아있습니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상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밀리터리 서플러스 새롭게 들어온 제품이라던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써네이 제품들 다양합니다. 맨투맨이라던지 반팔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신상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응 가능합니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세일되는 제품들도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포워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꼼데가르송 컨버스 사이즈 대부분의 제품들 품절됐는데 여성분들 신을 수 있는 240mm 정도 다시 들어와 있고 265mm 280mm 290mm 이렇게만 남아있습니다. 제품이 품절되면 현재는 재입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135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15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빠른 배송 무료 배송해주고 있어서 15만원 최종 비용됩니다. 관부가세도 피해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고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무조건 빠른 배송 진행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됐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세일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